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2사에서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 이니라 아멘 이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강단 허나 소개합니다 허나자는 학생주일학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학생들이 충만함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신학기 만민의 학생들이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을 만나 건강하고 희망찬 새학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학생주일학교에서 강단 허나 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단에 올려드린 꽃 한 송이 한 송이처럼 우리 학생들이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세이루살렘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강단 허나 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제하에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주일학교 어떤 학생이 저한테 편지를 쓴 내용이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이자단에서 잘하고 인노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대성전에 건축가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를 가야 하지 않냐고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데 아직 본인이 실력이 부족하다고 성적이 부족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기특하고 감동적인지 또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이 참 많이 그런 응원의 편지를 보냅니다 힘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고백이 다 감사합니다마는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변함없이 뜨겁게 달려가고 있거든요 또 학생주일학교가 동계 수련회를 은혜롭게 충만히 잘하고 강단 허나 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아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교회의 표어이며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붙들고 기도하며 달려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마음으로 느끼며 더 찬란한 빛을 바라는 교회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본문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들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될 당시 이스라엘은 온통 절망과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 등의 종교적 범죄와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며 약한 자를 억압하는 풍조가 만연하였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회계를 권고하셨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악을 행하자 마침내는 그들을 이방나라 바벨론에 손에 붙이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의 성전은 회파되고 백성들은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자신들에게서 떠나갔다는 절망감이 그들을 더욱 고통 가운데 몰아 넣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영광스러운 미래와 메시아의 도례를 약속하시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마였음이니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본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은 이사야 당시보다 더욱 죄악이 관영하고 세상은 어둠으로 온통 덮여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선과 사랑, 용서와 이해를 찾아보기 어렵고 너무도 쉽게 다투고 원숨해지며 미워하고 악한 감정을 바라지요 이런 불편함과 미움, 마음, 이런 느낌, 감정을 우리처럼 다스리고 바라지 않으면 도려 바보스럽다고 하고요 세상에서는 그러다가 건강에도 해친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미움과 악한 감정들은 사람에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육체의 건강에 해가 됩니다 더더욱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거를 감추지 말고 바라라, 표현해라, 힘든 게 있으면 말해라 이런 거는 좋겠죠 서로 어려운 게 있으면 말하겠지만 말로, 좋은 말로 끝납니까? 그 말이 대화로 시작했다가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의절하고 형제 안에 의절하고 원숨에 있는 결과물을 갖죠 누가 대화를 시작하면서 원숨에 질려고 시작했겠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과 상대의 생각이 다르고 나는 불편했지만 상대방은 뭐 그게 어때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더 감정이 바라지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진리는요 참으라고 하시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참았다가는 병 드는데요 아니요 진리에서 가르치시는 참음은 그냥 눌러 참고 이 악물고 고통 속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참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악을 바라지 말고 우선 참지만 참은 것을 온전히 뿌리치에 뽑아버리는 불같은 기도와 금식과 매달림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감정을 버리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온전히 버려지기 전까지 참을 때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이 해쳐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노력하는 이들은요 버려가는 과정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아가기 때문에 평안할 것이고 지금 아직 온전히 내가 진리를 선을 이루지 못해서 막 참으려고 노력할 때는 좀 힘들어요 그러나 이내 기도하고 그 날들이 조금씩 쌓이고 나면 이제 넉넉히 참게 되어지고 참는 것이 자라였다 아유 참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하게 되죠 혹여 여러 날 참다가 한번 바라보세요 악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악을 바라는 게 되게 찜찜하고요 그리고 이게 더 후회가 됩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악한 감정을 바라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결국 그 감정까지 버리는 아름다운 선한 사람이 되어지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진리와 정반대로 가르치고요 그것이 옳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여러 가지 문화가 악을 바라는 것을 동조하지 않습니까 또한 세상은 얼마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무엇보다 세계 정세와 자연재해 질병의 창골 등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끝날이 되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당당히 일어나 여우와의 영광의 빛을 만방에 비추는 사명이 바로 본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지구상에는 많은 교회와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으로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인간의 지식과 사상이 혼합된 것이 아니라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인간경작의 섭리와 뜻이 남긴 십자가의 도를 밝히 깨닫게 해줄 생명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하지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복음으로 세계를 온전히 이루는 사명을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교회 성결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없고 변개하심도 없습니다 또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라도 들어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친히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개인을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재단으로 이끄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때로 훈련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연단해 오셨지요 치련이나 세상에 오해, 정죄가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로 달려온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마지막 때 빛을 바라는 재단으로 기대하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변화되며 충성하며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일어나 빛을 바라라는 하나님의 외치심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어둠을 밝히기 위해 우리 스스로 빛 가운데 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둠은 죄와 세상을 의미하며 빛은 우리의 하나님 자체, 곧 진리를 뜻합니다 유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했고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도 유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빛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권면한 것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쫓아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둠에 거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이면 무엇이 어둠이고 빛인지가 확연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만큼 전에 행하던 죄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 자체가 빛을 바라는 모습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도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이루었고 악을 버려 성결되었느냐에 따라 빛을 비추는 힘이 다 다른 것입니다 곧 어떤 사람은 강한 빛을 소유하여 어둠을 물리치고 당당히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둠의 세력과 싸우다가 그만 힘을 잃고 자신도 어둠에 묻혀버리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출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고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것 없이 죄악 가운데 행하니 전혀 빛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나는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얼마나 빛이 임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빛의 사람인가 아닌가의 결과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은 빛이신데 내가 말씀과 반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하죠 어찌 빛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자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죠 아무리 주의종이요 장노요 권사요 나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겠다 할지라도 어둠의 세력에 잡혀있는 사람 더더욱 귀신들인 사람 앞에 귀신을 물리쳐주기를 아무리 원해도 귀신은 그래도 영에 속해 있잖아요 악한 영에 제일 밑에 있어도 지금 악한 영에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에 빛과 어두움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민노라하는 더더욱 주의종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는데 귀신이 보니까 어둠이 보니까 상대 마음에도 어둠이 있어요 그러면 도려 내가 어둠의 세력에서 더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 그 말에 순종하지 않죠 도리어 장난을 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린 소자라 할지라도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어린아이라고 하면 그 어린아이가 갈 때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잠잠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빛과 어두움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요 정확히 우리의 삶에 역사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육의 눈으로 일하늘만 보다 보니 내 마음에 빛과 어두움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어둠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데 정확한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어찌 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고 이제 내가 교회 다니니까 빛의 자녀다 빛을 바란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빛을 바래주길 원해요 세상 사람도 자기들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악을 행해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고 선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걸 모르니까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하고 두려워 실망하면 이거는 빛을 가리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밝은 빛을 소유하셨는지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혹은 직장에서 어둠을 물리칠 만한 빛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특히 우리가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 함담 안 하고 입술에 욕 안 하고 비질렘 말을 닮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 중심에서 그리해요 그러면 악한 사람들, 직장에서요 직장에서 세상 일을 하는 사람도요 그렇게 빛된 여러분들 앞에서는요 누구 와서 막 험담 못 하고요 그리고 또 막 부정적인 말 못 해요 그런데 저는 부정적인 말 안 하고 사는데 누구 험담 안 하는데 직장 동료들이 제 앞에서도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입술로 내지는 않지만 마음과 생각에 그리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도 불평, 원망, 어둠이 많거든요 그러니 와서 하는 거예요 꼭 내가 빛의 사람으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적하는 말을 하고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도료 세상 사람들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세상에 가심, 뉴스거리를 가지고 옳다 그랬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런 직장 동료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런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이러면 왕따 당해요 그렇게 해서 빛을 바란다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자체가 세상 사람이 나를 볼 때 와 저 사람은 죽은 험담하는 말이 없네 우리가 무슨 세상에 대해서 논해도 그냥 웃고 있지 그거에 함께 가담하지 않네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모습들이 빛과 어둠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여러분을 보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술로 혹시 내 의로움으로 인해 제 앞에서는 남 험담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도료 싫어해요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내 삶에 빛을 바라는 삶 용서하고 이해하고 상대의 입장이 되어주고 항상 헌신하는 이런 모습 그러면서도 반듯한 덕 있는 모습으로 행하면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빛의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내가 빛을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빛을 주장하지만 그 빛을 사람들이 볼 때 영 불편하다면 이 또한도 세상에서 우리 물과 기름으로 살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 잘 어울러 살면서 그들이 빛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빛 가운데 함께 나올 수 있게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내 가정 내가 있는 직장에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어야 더 넓게는 사회에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며 마침내는 세계의 만방에 일어나 마음껏 빛을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는 그거 놀라운 아버지의 권능으로 지금까지 치료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왔어요 빛을 바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 빛이 너무 환해가지고 다가갈 수 없어요 라고 하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하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빛은 바라지만 그 빛이 흠모되고 그 빛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다 나는 미워하고 짜증내고 혈기 내고 있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내 육체는 여기저기가 아픈데 왜 당신은 모든 걸 보면 이것도 이해해주고 아예 그럴 수도 있죠 하고 양보해 주는데 손해보는 것 같은데도 항상 머리도 되어 있고 항상 부여하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리고 모든 감정 누가 이렇게 뒤에서 험담했는데요? 라고 얘기해도 아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뭔가 신뢰했나 보죠? 라고 선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악을 바라지 않아요 같이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평안하고 건강해요 이게 빛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분별하고 어느 때가 되면 그것도 빛이요 바라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분들이 볼 때 은혜와 덕이 될 때 왜? 어둠은 또 빛을 싫어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빛으로 비춰주면 모이게 되어집니다 이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단이 세상에 대하여서 너무 물과 기름처럼 구분되어져서 세상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다 있고 라고 하고 세상을 우리가 경계하고 평가만 하면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목자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신격화한 것이 아니고 사랑한 건데 신격화했다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들은 많이 우리가 고치면 돼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섬기는데 남들이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판단했구나 정지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 한마디의 표현을 더 덕스럽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이 악해서 판단하고 정지했어요 그러고서 언제 평생까지 갈 거냐고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사회자, 대표기도자, 주의자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안에 비유하기 딱 좋은 목자의 선을 우리가 비유합니다 예, 필요해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성도인들이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할 때라든가 모든 것에 있어서 주의해 가면 세상의 오해도 받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빛이니까 세상은 어둠이니까 어쩔 수 없어 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따뜻한 빛, 사랑의 빛 안에서 세상이 몰려올 수 있도록 더 지혜롭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이 모여 본 재단의 밝은 빛이 되며 이로 인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캄캄하고 어둠은 빛을 미워하여 공격하며 죽이려 한다 해도 결국 빛은 승리합니다 분명한 것은 빛이 임하면 임하는 만큼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사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그 빛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사도바울은 이방을 비추는 큰 빛으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 생명의 빛을 전파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불같이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밝히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빛의 자녀로 나와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둘째로 일어나 빛을 바라기 위해서는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 뿐 아니라 빌립 집사나 스대반 집사와 같은 성도들이 권능을 베풀었지요 이렇게 따르는 표적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니 유대인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이방인들이 죽게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종이 아니라 해도 성령을 받은 성도 여러분들은 다 권능을 받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의 합당한 그릇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지요 곧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흠이 없을 때라야 권능을 받아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약 하나님께 권능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교만해져서 오히려 쓰임받고 버려지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는 권능을 주시지도 않는 것이고요 따라서 여러분이 권능을 받고 일어나 빛을 발하려고 하면 무엇보다 쉼없이 불같은 기도를 쌓아야 하며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닮아 나가도록 힘써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일꾼들도 권능받아야 영혼관리, 영혼 또 구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니 그러면 저는 사명자로서 어떤 영혼관리의 사명이 아닌데 나는 이 말씀과 상관없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요 우리 위로부터 능력을 받고 또 더 나아가 권능받을 그릇이 되어진다고 하면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의 성령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봉사만 하나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밝은 표정과 모습, 친절함과 이런 육적인 덕목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빛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됐지만 봉사하면서 무슨 권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권능으로 봉사할 일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마음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부탁을 하거나 성도님 이리로 앉아 두세요 아니면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저쪽으로 이동해 두세요 라고 하더라도 이미 권능받을 그릇이라면 어떨까요? 얼마나 상당하고 친절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얼굴에서 나오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빛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특히 우리 예능위원회 찬양을 하고 또 무용으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이라고 하면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보실 때에 권능받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 마음이다 그럼 이런 사람은 아버지 제 7호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는 않겠죠 자기의 사역이 지금은 예능 파트에 이르니까 그러나 깨끗한 마음,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면 주의 중이어서 권능을 구하면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버지, 제의 찬양이, 무용이, 연주가 감동이 되어 하늘 보자를 움직이길 원합니다 성대의 마음은 활짝 열어 예배에 큰 은혜 받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런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찬양 사역자와 비교할 때 너무나 큰 차이로 은혜와 감동이 다른 것이죠 이런 영적인 권능은 분명 7호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사역마다 하는 일의 특성에 따라 특별히 권능의 역사가 아니어도 그런 사람에게는 큰 능력을 두셔서 지혜를 두셔서 모든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육의 일들도 또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육의 일들도 다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떠한 사명을 맡았든 아버지의 능력의 일꾼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결한 자 되어 저의 사역위에 성령의 능력이 따르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자님께서는 주의종으로 부른받은 그때부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 무수한 세월을 기도로 사셨습니다 핍박과 오해, 정죄 속에서도 지쳐 넘어지지 않으셨고 그럴 때일수록 더 간절히 권능을 구하며 믿음과 선, 사랑으로 행하시며 더 큰 권능을 끌어내리셨지요 저와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도 이런 권능의 사역으로 무수한 영혼을 구하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능은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권능을 나타내는 만큼 빛을 바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일어나 빛을 바라기 위해서는 입을 열어 성결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고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하를 눈으로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만약 핍박이 두려워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재단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혼령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은 보았고 들었으니 이제는 나가서 담대히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임하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듯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담대히 선포할 때 이것이 빛이 되어 원수막의 사단은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여러분은 오직 자원하는 심령으로 생명다의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죠 나는 교회 안에 큰 일꾼도 아닙니다 할 것이 아니라 구세주 대신 주님을 믿었고 그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권세를 얻었으니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항하신 아버자람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이라 자신을 소개하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 나갔지요 비록 메인 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밖에 전할 수 없었지만 이를 통해 성도들은 힘을 얻어 박해를 이겨내고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은 든든히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증인된 여러분도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의학이 발달하고 의료시설도 발전하였지만 사람과 과학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각종 질병뿐 아니라 염려, 근심, 미움과 원망 등 우울하고 힘든 일들이 많죠 하지만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변에 죄의 짐으로 고통당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힘써 주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만민 뉴스 전도지를 한 장 돌린다 해도 일가 친척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성결의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으로 가정이 복음화되기도 하며 치료받고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 열심히 성결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지혜롭고 예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중심에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지난 연단의 시간을 멋지게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이처럼 준비된 저와 여러분이 세계 만방의 빛을 발해하겠습니다 이렇게 빛을 바라고자 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사야 42장에서는 축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먼저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하신 말씀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곧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충만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본 재단으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이방의 공의를 베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본 재단은 결코 쇠하지 아니하며 세계 만민과 온 땅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악망하기까지 날로 흥황하며 아름답게 번창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2장 5절부터 7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으로 너를 불러순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친히 불러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요 믿지 않는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소경된 자들의 눈을 밝히고 죄악의 사슬에 메어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며 어둠의 권세 앞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친히 보장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힘차게 믿음의 행군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밑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자로 마시게 할 것이미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간다면 그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본재단을 통해 찬란하게 비추이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 때 세계를 이루고 대성전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자라요 또다 칭찬받으며 하나님 보자가 계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영광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또 두 번째는 권능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는데 초점을 두어 설교했기까지 사명 감당에 대해서도 전도라든가 영혼 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도 이 말씀대로 내가 세상에 학교에서 가정에서 빛을 바라고 또한 아버지 앞에 더 성결한 자가 되어 나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또 빛을 바라여서 제가 있는 곳에 어려움들이 물러가고 또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 학생들도 학생들 입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 권능 주세요 이럴 수는 없죠 다 자기의 위치와 사명에 따라 기도도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를 들어 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에 속한 육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권능을 나타내기를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을 갈무리하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권능이 임하면 세상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고 시험할란이 있고 질병이 있을 때 기도해 줘서 치료해 주는 이런 권능의 역사가 필요하죠 그리고 권능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그릇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마음껏 필요에 따라 일하신다 설명했습니다 아동, 우리 학생, 또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도 있는 곳에서 빛을 발하여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쓰임받으시되 교회 안에 우리가 세계선교를 이루는 지금 시점 안에서 우리는 온라인 선교, 또 이 방송선교, 영상선교가 참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영상시대 아닙니까? 이런 데 있어서는 젊은이들이 큰 도움과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에서는 요즘 휴대폰 하나도 스마트폰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도 이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어르신들 하면 문자 보내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겨우 내가 전화를 주고받고 문자 주고받는 정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젊은이들은 이걸로 사진도 다양하게 찍지만 사진을 다양하게 찍어서 이런 걸로 또 영상도 만들 수 있고 또 휴대폰 하나로도 영화 같은 영상도 만들어내고 참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세대는 그런 세대이죠 많은 온라인이 발달된 세대, 영상시대에서 태어나서 성장했기 때문에요 어른들은 이제 막 배워야 되는 게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그냥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의 교회 안에 세계선교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진 지금 우리 예배하는 이 예배실 안에서도요 학생도 카메라 봉사를 하거든요 학생도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면 돼요 각 부서 안에 두드리세요 저 이거 잘하는데요 이게 조금이나마 제가 힘이 될까요? 도움이 될까요? 하시면 돼요 교회 안에는 글 잘 쓰는 사람도 필요하고 어디에 두드려야 될지 모르면 기획실에 두드리세요 기획실에 두드리시면 기획실에서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곳곳에 또 배치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면 그것이 여러분들 상급도 쌓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장래의 일들 안에서도 더 능력이 향상되어 줘서 또 내 전공을 선택을 할 때 또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선교를 이루는 세계의 빛을 바라는 이 재단에 있는 우리 아동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여러분들의 재능으로 마음껏 빛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그런 육적인 것들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으로 깨우치시고 또 이런 빛을 바라는 데 있어서 육적인 재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의 말씀처럼 영적인 빛을 어떻게 바라는지 깨달으셔서 영의 빛과 육적인 수고와 노력과 충성이 어우러져 멋진 찬란한 빛을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과 만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 재단의 기적 때부터 주셨던 표 바로 일어나 빛을 바라라 하시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빛을 바라는 재단이 되니 세계선교를 활발히 이루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어질 때 내가 있는 가정과 일터 만나는 이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빛을 바라는 진리와 선의 사람이 될 때에 그것이 결국 찬란한 빛을 바라는 만민이 되어질 것이요 또는 우리가 권능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아버지 영광을 마음껏 선포하고 이 권능과 생명의 말씀을 힘써 전할 때에 그것이 빛을 바라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아버지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기대하신 아버지의 뜻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하며 그 빛이 하나로 모여져서 더 큰 빛을 바라는 만민이요 이후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만민의 역사들로 더 찬란한 빛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두신 빛을 바라라는 이 표호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볼 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왔던지 부족했던 것들을 깨우칩니다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자녀 빛의 자녀가 되어져 세상을 밝히되 가정의 빛이 되어지고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바라며 세상 사회 일터 모든 학교에서도 빛된 성도들이 되어짐으로 멸망으로 사망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비하며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과 취시한 시청자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지 세포일기까지 성령이 불로불로 태워 강건케하여 주옵시며 모든 질병들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이 원수마이 사타나 어둠느라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모든 육체에 모든 질병균들아 성령의 불로불로 태워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모든 질병균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각색 질병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의학으로 과학으로 안이 되어지는 불친한 치 희귀병이란다 할지라도 이 시간도 온몸에 모든 질병균들 친히 안수하시고 성령의 불로불로 태워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양 눈도 귀도 또한 모든 뼈마디 신경두리 세포일에까지 친히 안수하시며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연약함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세임 주옵소서 선천적이나 후천적인 모든 장애도 아버지 이 시간 강건케 하시며 마음껏 걷고 뛰며 말하며 더 잘 보이는 눈 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함도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인들 가정율떡 사업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빛으로 항상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옵다니 성도인들 가는 곳 있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평안함 주옵소서 아버지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이제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깨어 기도하여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키며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복음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며 행복한 가정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족들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이제 계약합니다 세상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또한 만나는 선생님 친구들에게도 본이 되게 하시며 사랑받고 인정받는 학생들 되게 하시고 또 집중하여 잘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력도 더하여 주옵시며 공부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항상 천국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마음 생각을 지켜가는 복된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더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소원도 기도와 관계도 응답하시고 물질에도 축복하시며 직장도 안정되게 하시고 혹여 취직하지 못한 이들은 취직하게 하여 주옵시며 평안하고 안정된 삶으로 세상에서도 머리들듯 꼬리들지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